5월 3일 여러분들과 YCKM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오늘 갭을 띄우면서 35,000원 신고가에서 시작을 했지만 주가 결국에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YCKM 지금 월붕으로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지금부터 신고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3만원대 이 가격대를 깨지만 않는다면 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횡보할지언정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3만원대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깨지 않는 이상엔 홀딩 유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반도체 테마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특히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C캠 홀딩 유지하면서 신고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부분을 대응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게 되더라도 이 3만원대를 깨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홀딩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실제로 YC캠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도 많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 이슈를 띄우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온 채로 주가가 반등하고 눌리는 시점엔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저점 찍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왔던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아직까지 수급 이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게 되더라도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일부 소화가 되는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YC캠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YC캠 한 종목만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이렇게 저점 구간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과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YC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지금이 YC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실시간 상담도 바로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폴라리스 AI와 제주반도체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주셨던 275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오늘 장 전인 8시 46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장 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시가 매수만 걸어두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폴라리스 AI와 제주반도체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 19% 때 왔다 갔다 오고 있지만 장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지금은 9% 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11% 장중에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9시부터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구속 모두 끝내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기법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법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이 저점 라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가능성,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유리지판에 대한 사업 확정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관련 반도체의 핵심적인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시장에 강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현재 가격대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을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매수를 왜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의료로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또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또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의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만 7천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